우와 이야~~ 벌써 저만큼 날았네 오~~ 아やes~~ 이쁘다 아...우와아~~ 그렇지 그렇지 산산운웨이 약산산운웨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오랜만에 살아왔습니다. 저 오늘 금요일날 산행하고 오늘 또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은 이제 서서히 르타리버섯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니면서 르타리버섯 올라오는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구요. 아 그리고 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지나 서리버섯도 거의 끝이 나죠. 그래서 혹시 가지나 서리버섯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면서 다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리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뭐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숨기고 있죠. 네타리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단풍도 예쁘고 조금 더 일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점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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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약간 곰팡이 부싸기도 있는데 속에는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죠? 어쨌든 여기 하나 더 큰 것 같네요. 잡고 찾아볼게요. 꿀버섯이 이렇게 붙어있죠? 빨간벌레도 있죠? 난 빨간벌레가 제일 싫어. 아직까지 먹을 수는 있는데? 너도 나와. 그만 먹고 나와. 나 좀 먹자. 검은 비늘버섯이에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여러가지 버섯에 대해서는 거의 아실거에요. 여러분들이 사냥하시면서 정말 궁금한 버섯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검은 비닐 같은게 붙어있다고 해서 검은 비닐을 벗으시구요. 이것도 데쳐서 뿌려낸 다음에 한번 데쳐서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우와 여기 보세요. 검은 비닐을 벗어서 엄청납니다. 어우 우와 완전 그냥 아 여기까지 검은 비닐을 벗어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아 이거 싱싱해서 이거는 좀 많이 캡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캡치하네요. 이야 아 아 싱싱하다 아 좋으네요 좋아 아 이거 진짜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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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이 진짜 통화네 이 그렇지 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 일반 산행하는 분들은 이런거 잘 안먹죠 검은 비늘버섯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아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아 이렇게 생겼구요 아 포맛나네 오늘 진짜 아 떨어지마 떨어지마 아 이게 다 가져가서 바로 뒤쳐서 속포장해서 들고서 아 진짜 맛있는데 식감이 아 이거 어 저희 식구들도 아 다들 정말 맛있다고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식감이 아 정말 좋아요 식감이 그렇게 좋습니다 와 이건 진짜 아우 싱싱하고 아주 좋네요 딱 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에요 빨간벌레는 이제 많이 적응이 되갖고 온전히 항상 안보섭들은 야 이거 보세요 아 이쁘죠 이렇게 되겠구요 저 위에 까지 아 이게 느타리라면 그냥 야 이렇게 해서 담고 아까운 버섯들 예 지금 이수기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들이 흔히 흔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개항 다 이어 검은 비늘버섯도 여러분들 정말 추천 강력히 추천드려요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찌개용으로는 아주 이 검은 비늘버섯이 제일 이에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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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쪽으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도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저거는 좀 크기 사이즈가 작아서 저거는 그냥 두고 갔다가 나중에 일단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아 조금 아 아 으 으 으 으 네 이렇게 네타리버섯은 살아있는 나무에 돌려 나옵니다 시메에 으 으 으 으 이제 생기고 있죠 으 요 위에도 쪼그맣게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으 으 으 이렇게 네타리버섯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도 있구요 한번 조금 더 찾아볼게요 저 위에도 네타리버섯이 조금 붙어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조금 작네요 요거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내 다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조금 어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직 채취하기는 조금 이르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채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살아있는 나무구요 약간 건조된 상태인데 먹을 수는 있네요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리가 건조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쪽 올라온 누타리인데 이렇게 건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실용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이렇게 아 아깝네요 이거는 그냥 여기 두고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썩어서 더 많은 씨앗을 남겨주면 좋겠죠 아직까지도 나무들이 파란 나무들이 많죠 이파리가 누타리버섯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야 그때부터 누타리버섯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구요 그중에 빨리 올라오는 누타리버섯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지금 산행하고 있는 거구요 누타리버섯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산행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이르고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이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한 11월달 정도 11월 초순 뭐 한 11월 5일 정도 되면은 그때는 누타리버섯들이 많이 올라올거에요 그때는 뭐 다발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11월달은 돼야 본격적으로 누타리버섯 살행이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무서도 못한 줄 알았네 우와 우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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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그렇지 올라가겠구나 우와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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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우와 예쁘다 아 정말 예쁘다 네 나오겠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우와 정말 예쁘게 렛츠올라인 아 이쁘다 네 아 이쁘다 네 네 아 천천히 한번 채찍을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 클로우터 한번 Glasses 아 좋다 아 깨끗하다 신혁병 하나도 안 들었네요 아 아 아주 좋다 이렇게 하나 퇴치 했구요 아래쪽에도 있죠 아 여기 벌써 빨간벌레가 보이는데 아 아 아 빨간벌레 진짜 아직까지 신혁병은 안들었구요 아 여기 조금 위쪽에는 상처가 조금 안졌네요 예 그래도 아직 아래쪽에는 깨끗하네요 요 아래쪽에 있는데 일단은 위에꺼 한번 볼까요 위에꺼는 상처가 조금 안좋아요 예 이쪽도 그렇고 예 일단은 손질은 잘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할 수 있도록 있죠 아 이것도 아직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 밑에 있는거는 조금 상태가 좋지 않네요 예 이것도 건조가 되서 어 먹는 데는 문제 시작이 없습니다 아 깨끗하구요 아 위에꺼는 이게 식력기를 착용을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아래도 하나가 있네요 아래도 하나 꼬만히 하나가 붙어있는데 일단 한번 착용하고 올라가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이거 먼저 채취를 해야 되겠죠 벨트를 걸고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을 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깨끗하다 아주 좋네요 이것도 신옥병도 없죠 깨끗합니다 위에 있는 거 올라가서 채취해 볼게요 그냥 걸고 올라갔지 우와 이쁘다 아 이쁘다 이야 꽃이나 꽃 아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아 크게 있습니다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자 채취 한번 해볼까요 아 이쁘네 아 이쁘네 반을 잘라야 되는데 딱 타이밍을 맞춰서 제때 딱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잘 넣어서 반을 잘라야 되는데 음 으 뭐 까요 잘 넣어서 아 또 조금만 늘려 놓고 아 이것도 아직도 그렇다고요 야 가방 일로와 너 이 어디 어디 어디까지 돌아가 있는 거야 아 닮고 이제 이 큰게 아 큰게 문제네요 다 안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반을 잘라서 채취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냐 으 일단은 아 여기도 벌레는 빨간 벌레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으 으 으 으 아 일단은 채취는 했습니다 아 신흥병 없구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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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반을 잘라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에 안들어갈 것 같고 일단 칼을 좀 놓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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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으 으 으 으 네 이것도 뒤에도 하나가 있네. 이것도 채취. 채취. 아 진짜. 여기 한자리에서 완전히 대박이네 대박. 싱싱하긴 한데 벌레는 안먹었겠죠? 아 깨끗하네요. 아 좋습니다. 이것도 벌레는 안먹었구요. 이거는 넣어두고 깨끗하네. 위에도 롯도가 불리는데. 계속 깨끗하구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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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깨끗하구요. 벌레가 먹었습니다. 서류버섯 채취할 때는 꼭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채취를 하셔야 되요. 이것도 깨끗하구요. 그래야 먹을 때 먹기가 좋습니다. 서류버섯이나 가지버섯 같은 경우에 벌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벌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벌레가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구요. 넣어도 깨끗하고 넣어도 깨끗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채취를 했네요. 서류가 또 있죠. 아. 서류가 또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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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먹었지. 아. 아. 깨끗하지. 아. 요거 상처가 아주 좋네요. 아. 여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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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좋다. 아. 벌레가 조금 있네요. 네. 이렇게. 벌레가 있죠. 요런거는. 더 잘라볼까요. 아. 벌레가 한마리가 올라간거 같은데. 짠. 아. 아. 요거까진 안먹었네요. 깨끗하네요. 예. 아. 다행이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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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류가서 또 채취할때. 너무 아래쪽을 채취하지 말고. 하. 요. 둥근 부분. 이쪽을 잘라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 geril Onzy Pow, 하. 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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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Er rl. 얼. 이렇게. o mae 좋다. 어. 좋습니다 이것도. 더 Assessmentáp 지점방 ones. 또 좋고. 깨끗하고. 하아. 하아. 이렇게 계곡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도 서리가 좀 있네요. 여기는 많이 자랐는데 요 아래도 몇 개 보이구요. 상태 한번 볼까요? 지금 가방이 빡빡하네요. 기분 좋아. 가방이 빡빡하네요. 천천히 퇴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가 많이 자랐어요. 벌레가 좀 먹었죠. 갓 속이 벌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큰 버섯들은 갓 속에 벌레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리고 버섯의 진한 맛이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없구요. 폭삭폭삭합니다. 아직 벌레는 안 보이는데 아깝게 아 진짜 아 큰 거 괜히 다 잘라버렸네 얘도 좀 폭삭폭삭해요. 얘도 먹을 수는 있구요. 얘도 먹을 수는 있구요. 얘는 버리고 쪼개졌으니까 한번 볼까요? 벌레 구멍들은 이제 벌레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 소리버섯 냄새 잠시 너도 여기서 조거나 포출해라. 아 얘는 조금 낮네요. 얘는 가져갈게요. 얘는 진짜 엄청 크다. 아 소리버섯이 원래 이 정도 씩은 돼요. 크기가 근데 이런거 제가 소리버섯 약초 상영에 갔다 팔 때 이런거 확인을 안하고 그냥 갔다 팔았어요. 다 잘라서 이렇게 벌레가 있죠. 이렇게 벌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예 아 이건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삐짓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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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랑이 옆인데 또랑이 옆에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고 또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네타리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네 아 아 음 네타리 버섯은 아직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어야 올라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 오늘 산행하면서 네타리 버섯 뉴질로 아 아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산행을 해봤는데 아 네타리 버섯은 아직 좀 이르네요. 아 네타리 버섯은 참나무나 참나무가 낙엽이 아 다 떨어지고 나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타리 버섯 산에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부 일찍 올라온 네타리 버섯 조금 몇 개 채취를 했구요. 그리고 아 가지 버섯 몇 개 만났구요. 서리 버섯 조금 채취를 했구요. 그리고 아 아 검은 비닐 버섯 조금 채취를 했네요. 오늘 그래도 생각외로 네타리 버섯을 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산행하면서 어 즐거운 그런 시간이 없구요. 어 또 다음에 아 네타리 버섯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되면은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버섯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이 빵빵하게 찼습니다.